그렇지 와 나 순간 오 독 독 독 독 독 독 와 와 나 순간 진짜 어 패치됐네 이거 올라오는걸로 어 얘 좀 생긴게 좀 무섭게 생겨가지고 고기 이거 먹어 내가 먹어야겠다 야 뭐야 주변에 독이 아직 퍼져있는데 어어 뽀얼 뽀얼거리는거 어 뭐야 우리집? 아 닝코님 아 놀래라 아 깜짝이야 아 놀랬어요 순간 오케오케오케 가자 낮에 갈까? 너 고기 안먹어 고기? 아니 먹어야지 먹긴 어 먹어 먹어 빨리 먹어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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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집 우리가 침 발라놓은거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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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또 애매하게 되는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저 본집에서 싸우다가 죽잖아 응 근데 만약에 부활했는데 전진기지에서 부활할 수가 있어 아 아 아 그러면 아 아 파밍이 다 되있는데 여기 그 사이에 파밍을 했단 말인가 아 잠깐만요 어 자동차도 많이 뼈대있네 어 어 아 이런데 있구나 우와 나 총알 8발 나왔어 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면 상자에 있거든 그게 그거야 그리고 여기 뭐지? 여기 콘크리트 동그란거 있잖아 어 나 거기서 넣었어 어 동그란거 사이에도 나와 아싸 해 뜬다 지금 추운데 여기까지 그래도 아직까지 여긴 추워 마구나 그래? 어 여긴 무조건 계속 추워 이거 자체를 근데 울타리를 해버리고 짓는 사람이 없네 일단 잠깐만 마구나 너 어딨어 나와봐 다시 앞으로 응응 형 우리 있잖아 나중에 이거 자체를 울타리를 지어버리는 건데 그럼 그럼 중국이들이 연앞에서 설걸? 그럴까? 그럴까? 우리 같으면 꼭 그런 짓 탈텐데 그치 나이스 빨간돌 나이스 빨간돌 어 불빛을 줄 알았는데 빨간돌이었네 앵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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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 돌을 켜야되는데 초록색 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 몬디미늄은 어디서 구하죠 모르겠어요 어떤거요? 아 다시 넣어놔야겠다 울님 어떤거요? 몬디미늄 몬디미늄이 뭐죠? 빨간색 초록색 돌? 초록색 돌? 그게 파밍지역에서 나오는거에요 빨간색 돌 초록색 돌이 아싸 아 여기있네 링구님이 초록색 돌 나도 케만지 아 저거 안거 아니에요 그거 아까 전에 우리가 파밍에서 사람 죽여서 먹은거에요 아 그래요? 어 어 뭐야 살아있었네 그럼 제가 녹여놓을게요 저거 여기있고 걔네도 우리 한번 안쳐들어오나 안쳐들어오나 아 쌈질 한번 하고싶네 저거 뭐야 개박살난 집이야 저거? 뭐 요 앞에 정무원이 뭐 보이잖아 지금 응 저 집인가? 개박살난거 같은데 1층이 몰라 너무 멀리서 잘 안보이는데 누가 저기 공중에다 짓진 않았을거 아냐 공중에 집이 뭐야? 어 이거 봐 이거 여기 여기 콘크리트 보이네 공중 계산도 보이는데? 아 그러네 우와 아 그러네 어 야 뭐야 동그란거 동그란거 원이다 봐 마구나 이렇게지 이렇게 돼 여기 이렇게 울타리 치지 이렇게 돼 형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부터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어딨어? 여기 여기 시멘트 야 렉이다 렉렉렉 아 렉이라고? 어 캐지는 렉? 나 지금 서버렉 걸렸어 아니 형 계속 움직여 나 바로 쏙 끊을게 그냥 어어 다시 다시 들어와 나 사라졌어? 아니? 그대는 남아있는데 좋겠다 좋겠다 지금 나 좀 지켜줘 나 좀 껐는데 아껴줄까요? 자 나 사라지면 너도 집에 가든지 아니면 파밍 한번 해보든지 알았어 와 이건 뭐야 엄청난 집이 털렸네 이게 어떻게 털리냐 이런 큰 집이 그니까 저렇게 지워놓으면 그렇게 돼 ㅋㅋㅋㅋ 와 에 야 집이 무슨 엄청 컸던거 같은데 이만큼이 털렸네 나 아직 안 사라졌어? 사라졌다 오케이 그럼 저기 지구본 한번 파밍하러 가봐 어 나 한번 갈래 어 오른쪽에 저 서린이 있다 와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와 여기 서린이 와 사치 있네 여기서 좀 파밍 좀 해야겠다 가죽 좀 가죽 좀 어 한 발 죽네 오 와 빨간색 그 돌 있거든 내가 챙겨갈게 오케이 오케이 얘 생각보다 맷집이 좋구나 딱 그 딱 그 뭐지 얼굴 들었을 때 얼굴에다 그냥 헤드샷 한번 날리면 돼 어 맞췄어 헤드샷 다 사치 조심해야돼 오케이 빨간색 돌 돌 하나밖에 없었나 두개 짓지 않았나 아까 정면에서 하나 보였는데 나도 니 화면에서 어 어 뭐야 왜왜 아 방사능 지역이야 아 그래? 아아 어어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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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사능 옷 입어야 돼 그럼 방사능 옷을 만들어야 돼 한번 한번 들어와 볼게 살짝 방사능이 너무 빨리 차는데 4라운냄새 아아 둑먹었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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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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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영역만 있네 좀 그런 영역이 아니 아니네 아 이거 방사능 때문에 애들 생김새 개이상해 어 그 막 이상한거 막 묻어있다 아냐 멧돼지한테? 어어어 아 접속이 안돼 근데 내 맛이구나 아오오오씨 아오 아퍼 야하 이씨 왜이렇게 쎄 개쎄 어머 좀 털 아 와ож 어 진짜 쎄네 와 가죽이랑 이런것 밖에 안ちゃん 가끔 이상한 스킨 같은것 주긴 하잖아 와 이렇게 했는데 고개하나주다니 말도 안대 우리 방사능 만들 sacar 미국이 지구보나belive 가눙도 괜찮을거 같은데 그럼 여기다 집을 지었다는 Takes 거의 서버 짱이었던 얘기네 얘네들이 그렇지 아 우리 집이 어딘지 알겠다 아 우리 스폰지역 근처 맞네 여기 완전 서버 짱이 살았다는 건데 지구문 옆에다 딱 집 짓고 원할 때마다 간단히 얘기하냐 얘네들은 와 여기 집도 털린데 많네 파밍존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와 집을 이렇게 크게 지었어 근데 여기 뭐 위에다도 지운 사람이 있는데 여기 털렸어요 여기 아마 이렇게 같이 컸겠지 미쳤다 진짜 그냥 어둠인 수준이야 진짜 이 정도면은 역시 짱깨들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것 봐서 사람 아니면 오는데? 근데 와 건차가 뚫리니까 그냥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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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사람 아니야? 어떤 사람이 왜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? 여자 같은데? 노란색 옷 입었으면 노란색 옷이 그거야 방사능 옷이야 아 그럼 좀 쎄단 놈 쎄다는 거잖아 그치 어 한번 죽여? 나도 죽어 총 있겠지 보나마나 아 서버가 풀이래 무슨 보나마나 총 있겠지? 잠깐만 이 사람 아까 그 집으로 들어간 것 같아 누가 한 명 나가면 바로 얘기 좀 해줘 봐 아 나 서버 풀이래 무슨 나 나가면 얘기 해줄게 어 아 이 사람이 파밍하러 왔네 문 못 여네 어어 오오 멧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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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놀 깜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있는 거를 집에다 두는 것도 큰 일이야 나 집 앞 보면서 가야지 어 어 나 찐빨을 버렸어 나 집 앞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 와 50명에서 풀방이야 지금 한 명 나갔다 한 명 나갔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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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아 됐다 딱 딱 딱 딱 딱 딱 딱 갔다 굿 몰라 버리는 키 뭐 뭐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큐였나? 큐네요 큐 나 침빨이 혜자죠 이거 사망이 전용 게임이네 죽어도 템도 안 잃고 흠흠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bre 회색돌고래님 다음판 얘기는 아프리카에서 많이 해드릴 수가 없어요. 죄송해요. 운영자님이 다음판 정지하라고 해서 말을 아껴야 됩니다. 협박당하고 있어서요. 가만히 있어봐. 아니요. 뭐야. 이 형 어디갔어. 이 형이 저 빨간돌 다 갖고 갔네. 어 잠깐만. 왜왜왜. 형 그거 빨간돌 형이 갖다 놔야 돼. 나 없어. 왜 없어. 아 그래? 형이 다 먹었네. 아 오케이. 아까 전에 너 못 캤어? 그게 뭐 캐고 있었는데 안 먹어졌나봐. 금방 없어지더라고. 한 번 한 대밖에 안 때렸는데. 왜. 지금 집 오니까 반갑다. 지금 집 오니까 반갑다. 오 굿굿. 집 주변에 철이 꽤 많더라고. 철만 캐도 이득이야 이득. 화루에다 넣어둘까? 철? 어 그거 바깥에 있는 화루 있지. 큰 거. 거기다가 넣어서. 그거. 가솔린 넣으면 돼. 가솔린. 바로 옆에 그거. 뭐지. 케빈에서 가솔린 있거든. 오케이. 가솔린 없는데? 그러면. 안에 들어있나 보네. 화루에. 썩은 메론이랑. 어. 그거. 애쉬 그 제로 가솔린 만들 수 있거든. 아 오케이. 작업대에서. 가솔린 몇 개 만들까? 어? 가솔린 몇 개 만들까? 여러 개 만들어놔? 한 20개 만들어둘게. 응 야 근데 재료 되게 많다 와.. 좋은데? 어 빨간돌 나이스 어? 뭐야 숫자? 응? 숫자 아이디 한 명이 지금 집 앞에 있는데요? 우리 아니에요 나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 아니야 집 앞에 저에요 저의 저 저 숫자라면 숫자 근데 저 지금 문 앞에 있는데 아니야 그럼 일단 아이디로 확인해요 아니 닝구님이 영언데 무슨 숫자야 아니잖아 1010 어쩌고 니하오마 뭐지? 대문 앞에 있는데 왕마 해 왕마 가만 있어봐 내가 볼게 그거 2층으로 뛰어내려든지 해서 뭐 어디 거 있어요? 어디 거 있어요? 니하오 어.. 신발만 없어요 그 정도면은 얘기만 살짝 해봐요 뭐 목장 2층에서 닝구님 안으로 들어와봐요 들어가라고요? 예예예 을림 어디 있죠? 걔? 어.. 집 밑에 쪽에요 아 밑에? 집 앞 말고? 아.. 아.. 난 또 집 앞이라 그래가지고 나 집 바로 대문 앞인줄 알았네 아.. 나 깜놀했잖아 나.. 내가 대문 앞이 그 집 앞마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잘못 봤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신발만 아.. Beatman 아름다운